그니까요. 좀 좋은 기술 좀 배우지. 뭐야, 택프 달았다고 자랑하러 오신 거예요? 딱 택프 다셨으니까 막 기고만장 해지셔서 가지고 풀메 걸러 온 거네. 굳이 이렇게 퀵맨 저격하지 마시고 제 알리사랑 데스하시죠, 그냥. 제 알리사 택픈데. 아 맞다, 레오도 택프고 쿠니도 택프예요. 무려 골라서 제 점수 드실 수 있음. 복관님 택프 점수 올려드릴게요. 미니안 중대요. 2타 막초 11이었나, 12이었나. 송곳이. 안 돼. 오케이. 아이고. 12죠. 그럼 짬바에 딜캐 맞아요. 아 못 잡네? 어이씨! 파크했는데! 다 아는 거냐고요?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. 어이, 파크했는데 안 나갔네. 아아 맞다. 납돌뽕뽕 마키오 후들 저금. 아 맞다. 아 맞다. 아 맞다. 까비! 사실 레드빡이에요. 네 납동봉봉은 막히고 13이 아니에요 3수 하나 삭제 좀 아 욕을 못참지 왼퍼맞고 왼퍼맞는 이제 안되잖아요 마이너스 12라서 봉봉은 태그2때까지 14였어요 왼퍼맞고 왼퍼될때가 좋기는 했지 아니 심지어 왼퍼맞고 봉봉됐었잖아 14여가지고 진짜 개쓰레기술이었지 말이 안됐어요 이거 개기시면 어떡해요 잘 알고 계신 분이 지렁 믹사에 개빡치시겠다 아잇 택시 택시 개 뻔뻔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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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세메이지만 3분만 3분만 1분만 2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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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잠깃 2분만 아는구나 흥술고 흥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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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흥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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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냐고요? 복가님은 재밌어요? 흥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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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a 흥믄 gh 흥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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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нд To go Round two Fight ㅗㅎ헣헣헣헣헣헣헣헣 어우 미치려 오우... 개 뻔뻔해 오우 지렸다 아아 이걸로 안 맞아? 기상캐오 거기서 왜 하셨어요? 아 아파 아아 끝났다 굿 역시 뒤집는 거는 잘해 뒤집는 건 잘하시더라고 어이씨 개망 안 자버렸대 파이트 와 신의검 더 빨리 쓸 걸 그랬나 야 이게 안다 갑이다 야 이게 안다 갑이다 한 입 아니 왜 저렇게 일어나 굿 다음 라운드 1라운드 아 존나 웃기네 아 개웃기네 아 운이 좋았죠 네 아 왜 저렇게 일어나냐 아 이거 그 뭐냐 오메가 요시미츠 아니라서 그럼 텍프 요시라서 더 딜딜한 거네 아 맞다 안 들어가는데 바보 오 찌려 화륜 할 줄 알았는데 푸허하하하 아 이걸 카운트하냐 지뢰 지뢰 개간 어이씨 이게 안들어가? 저처럼 지뢰인을 하십쇼 실내건 말고 아이씨 크로스네 라운드 4 파이트 크로스네 어 이게 안들어가? 크로스네 데쉬웬어퍼 하신거 아니에요? 굿 이거 나쁘지 않은거 같애 크로스네 패턴이야 패턴 신패턴 열받으라고 한번 더 물어봤어요 당연히 저도 알죠 당연히 데쉬웬어퍼잉 흠 어우 지뢰 어우 안들어가? 야아 이게 안되네 까비 야 저게 안되네 어 이번에 못뒤지보셨어 어 어 역시 천소각이다 뭐하세요? 뭐하세요? 뭐야 엇 오어어 지렸다 라운드 3 doch 파이트 패턴이 당연히 버렸네 저 패턴 엄청 오랜만에 봐요 저 패턴 엄청 오랜만에 봐요 와우 활용 뭐야 돌충 삐겼네 다행이다 참 이거 쓰셨네 동 동 동 동 동 동 안전하게 몇 컵 때릴거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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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되죠 방금 컴백이었나? 재미없어요? 저도 재미없어요 목가님 좋은 생각이 있어요 랭크로 가셔서 제 쿠니 미츠랑 하시면 재미있어질 수 있어요 목가님 제 쿠니 잘 이기실 거 아냐 이제 다시 태프까지 다셨는데 제 쿠니 태프급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목가님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운드 2 화이트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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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Frühgg 이고옷 봐봐 딱죽진않거든요 오케이 네 귀이게 맞아요 귀이게... 저렇게 핫 원래 2타 가드 돼요 라이트 일타- 가 저런식으로 되면은 격팅되면서 이타가 가드돼요 정척돼서 이게 쓰레기술이에요 원래 뱅어퍼는 좋았는데 방금 뱅어퍼 엽을 지렸다 에이 납도하고 만삼 그만 만삼이래 만갈 1타 히트해도 2타 어찌는 동작화력이요? 뭐 그런 기술이 한두개인가요? 아 뭐야 같은 말씀하시네 봐봐 다 똑같은 생각한다니까 이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 좀 소름돋네 라운드 1 파이트 알압 두퀸 으으으 아오 아, 맞다. 목가님도 EPU 쬐셨지? 맞네. 까먹고 있었어. 오우, 갓. 잠바요블 2챱도 이기네. 판정이 갓이야, 역시. 왜, 왜, 왜? 왜 목가님 합장은 안 맞고 내 합장만 맞지? 오우! 이건 너무 뻔하지 않아요? 까비! 오호호호! 지렸다. 흐흐흐흐흐 외법섬을 하시네. 오우, 헬로우, 앤 땡큐. 오우, 앤 땡큐. 오우, 앤 땡큐. 백 대 씨를 치시네, 이제. 오우, 앤 땡큐. 오우, 앤 땡큐. 오우, 앤 땡큐. 광철을! 주선풍검을 쓰셔버렸네 저런 아쉽네요 리얼 아쉽네요 예, 나이스 컴팩 1 1 2 2 2 2 2 1 2 2 2 2 3 2 3 2 2 3 3 4 4 4 5 5 5 5 5 5 5 5 뭘 어떻게 알아요 그냥 늦, 늦, 늦은, 느린 기술 쓸 거 같아서 복마 질렀지 아 질는건데요 그냥? 아 질는건데요 그냥? 오 지려 아 어디 날라가요? 제일 좋아 갓 갓 갓 갓 sulf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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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장면 안되네 오케이 아우 정축이 되네 이게 잽 송아지하고 망가라면은 완벽하게 뒷자세는 안되더라구요 12 오리바디 좋아 오우 오하씨 복마 피하는거 봐 지렸다 오우 갓 이거를 가만히 계시네 Delaying Kin 2 1 plus 2 is pretty meaningless 끝났다 전수가 풀월드 얘기하는거 아닌가 아 화륜 복소리만 난가봐 아 화륜 복소리만 난가봐 지렸다 지렸다 오오 가드 오우 라운드 4 여기서 저버렸대 오케이 제 호환 맞출꺼에요 자 압꾸르기는 뭐야 오우 오우 뭐야 갓심리 오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아 지렸다 뒤돌아 백잔발 네 한판 졌네요 리얼 우승하셨네 축하드려요 음 리얼 개나이스다 사실 30연승까지 갔으면은 그만하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 이제 슬슬 힘들거든요 목가님 이기는 거 이제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정신력 소모가 꽤 크네요 이건 거짓말 아님 근데 목가님 이기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정신력 소모가 이제 좀 많이 돼요 애초에 미러전 자체가 서로 정신력 소모 오지게 하는 게임이라서 저 뭐하시는 거예요 자꾸 손을 내미시는데 왜 이렇게 카운터 나요 왜 이렇게 카운터가 나시지 진짜요? 방금 전에 방금 전에 판으로 그냥 모든 힘을 다 소모하신 것 같은데? 모든 힘을 다 소모하신 것 같아요 모든 힘을 다 소모하신 것 같아요 모든 힘을 다 소모하신 것 같아요 음 맞추어 마이너스 3? 마이너스 3밖에 안 되는 걸 감사해야죠 왜 심리 다트리냐고요? 모르겠는데요? 흐흫 이번엔 내 합장이 더 늘렸다 이번엔 내 합장이 더 늘렸다 이번엔 내 합장이 더 늘렸다 오우 치셨다 아까부터 이거 계속 노리신 건가 그러면? 오리발 계속 맞았던 게 잠꽃검 나가는 거 좀 되게 하고 싶다 직업 말이었네 이것도 아아 이번엔 내가 못 참았어 오케이 어 뒤잡았다 어? 야시로 저거 삑이죠? 구라치지 마세요 흐흫 저거 야시로 100% 삑이야 흐흫 이 타워 치는 거 봐보소 니얼 야시로를 누가 의도하겄어 흐흫 파이트 왼발 카운터 난 것 좀 웃기네 왼발 카운터 난 거 좀 웃기네 흐흫 어이C 나 자꾸 레드삑나 하느님은 종종 쓰세요? 하느님은 종종 쓰세요? 신기하시네요 하느님은 종종 쓰세요? 신기하시네요 신기하시네요 흠 흠 흠 흠 사운드 스텝 2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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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쓰레기라니까요 봐봐 합장이 피해지는거 써먹기 못된다니까요 많이 안되는 기술임 아이고 안쪘다 끝났네 끝났네 무리스였죠 어어어어 막판은 언제하지? 왜 안맞겠냐 누구 안맞춰 거리니까 안맞춰 아 예 땡큐 과트롤 라운드 1 파이트 어이구야 계속 똑같이 당하네 마판을 때가 됐다 마판을 때가 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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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상한 소리 들렸데? 이거 좀 제자빌 같지 않아요? 자, 이상한 소리 들렸데? 야, 이게 안다? 오케이, 히 어휴 씨, 욕을 맞았어 음... 네, 말씀해 보세요 아니요, 방금 저는 제가 똑같은 거 세 번이나 당했다는 거 얘기였어요 목가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니, 이게 또 이게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버릴 수 있네 그러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네 저 님 패턴 많이 당했는데? 그래도 뭐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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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싱 별로 또 아니요, 다 나비 왠지 참고껌 카운터 날 것 같았어 그냥 가면 이래야 쥐 자세가 됨 하이폭도 맞았을 것 같애 아 아 전소각 전소각은 글쎄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네 봐라 이제 업어 안되잖아 표면상 마이너스 15에요 가드백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 14야 저런 어! 끝났다 까베 K.O. ROUND 2 FIGHT K.O. ROUND 2 FIGHT 툭흐흐핵햗하ㅎㅎispers arkadaşlar OK OK 아 얘 안들어갔네 어우 정축돼버렸어 버튼 누르지 말걸 어어어어어어어 궁금하면 해야겠다 안맞네 3캐리 쩌 으쩌 더블케이예 해버리는데 미카우감 어우 뭐야 리셋됐었는데 아쉽네요 다 하야부사 맞고 어퍼했네 어 뭐야 스윕킥을 왜 하셨어 선풍가면 스마트 끝났잖아 스윕킥을 왜 하셨어 납법 안 칠 줄 아셨나보네 네 아쉽네요 음 너무 아쉽다 합장 상타치 그사이 또 아쉽 기가 막히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잽송하지 만가라면 안 되겠다 맹신의 욕을 뭘, 뭘 하셨길래 1타 카운터가 났냐 3타 카운터 3타 카운터 2타 카운터 2타 카운터 역시 오리발이지 아 맞다 아 EPL적인거 자꾸 까먹네 막판 하죠 막판 하겠습니다 집에 나갈일이 없어여 아 낙가 낙가 오우 아웃사이드 아 이게 안넘어지네 에이 아쉽네요 요거 확정이죠 그렇죠 오우씨 맞네 자리박혀서 식여행이다 아 이번엔 자리박혀서 식여행이네 아 아우 개 헷갈려 오케이 뭐 했어요 오우씨 오우씨 아이고 아 개고수 제 망가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욕을 늦게 했어야 했나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제 망가리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